자 3교시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김연건 연구원님은 나가시면서도 미안해가지고 그런 표정으로 나가셨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반도체 전망이 우리들 전망보다 좀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틀릴 수 있죠. 미국 애널리스트도 틀리는 거 봐요. 그럼요. 서프라이즈로 틀리든 쇼크로 틀리든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60% 틀리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별로 중요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3%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매우 양심적이고.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뭐 이러면서 자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극적으로 고용지표가. 딱 좋게 나왔다면서요. 미지근하게. 아주 조금 안 좋지만 너무 안 좋은 게 아닌. 그렇게 나와서 어제는 금요일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지난주 한 주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테슬라 한 5% 빠졌고요. 주간으로. 나머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스포트, 구글 소폭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강부압, 약부압 정도 흐름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가 한 13% 올라가면서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사상 최고치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또 금융주가 상당히 강했고요. 또 에너지가 강했고요. 에너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강했고요. 부동산 쪽에 아시겠지만 쌈용 프로퍼티 같은 리테일 관련 리츠 같은 기업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진단 키트, 코로나 진단 키트 지금 아시겠지. 코로나가 굉장히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스트 기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망치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에버시나 이런 기업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빅테크가 조금 그나마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 테슬라만 빠진 것 외에는 특징이 없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죠. 이거입니다. 55만 9천 건. 그다음에 실업률 5.8%가 나갔고. 나트 콜드하고 나트 핫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정말 적정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예상치보다는 10만 건이 줄었습니다. 줄어갖고 물론 안 좋은 것이지만 어쨌거나 전월에 한 26만 건이었으니까 26만 건보다는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은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만들지 않은 것만 상당히 잘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실업률은 5.8%로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고용지표를 이렇게 매번 했지만 이렇게 적절한 숫자가 나오기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잘 나왔습니다. 만약에 67만 건이 아니고 한 100만 건 나왔다고 그러면 만약에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 나왔으면 당장 이번 주부터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기운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고용지표가 망가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파란색이 뭐냐면 금융위기 때 고용지표가 망가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딱 보시면 제가 점수하는 그 부분이 망가지고 나서 마이너스 0.5%까지 회복할 때 모습인데 금융위기 때는 보통 한 40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완전 회복에는 한 80개월이 걸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똑같은 0.5%까지 올라가는데 금융위 때 40개월 이상 걸렸던 게 지금은 약 한 1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빠르게 회복할 때 거의 V자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고용지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잘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회복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정도면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겠죠. 요표를 보시면서 실제 고용지표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C 그다음에 게임스탑이 일단은 이제 노는 물이 달라집니다. 노는 물이 달라지는 두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러셀 2000에서 6월 25일 날 러셀 1000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S&P500처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가총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옮기기 때문에 무조건 옮겨진다. 6월 20일 날 옮겨지고 6월 28일부터는 당당하게 러셀 1000에서 거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러셀 1000의 약 1.1%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AMC의 총은 246억 달러고요. 게임스탑은 184억 달러로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대단히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사실은 러셀 1000이 올해 조그만 격디 막 들어오다 보니까 러셀 1000이 대형주 유지의 어떤 지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너무 이상한 기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30억 달러에서 올해는 52억 달러까지 올렸어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AMC하고 게임스탑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다.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1000의 시가 총은 현재 거의 한 5경 원 원으로 치게 되면 그 정도 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또 이제 수급으로 매수해야 되는 자동 매수해야 되는 수급도 붙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MC나 게임스탑이 진짜 밈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올라와서 결국에는 노는 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좋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이러다가 진짜 AMC가 주식도 찍어내고 해서 좋은 기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하여간 뭐 우려? 걱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업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러셀 1000이 들어오고 러셀 1000의 1등이 애플이에요. 여러분도 애플. 1등이 애플이고요. 그렇겠죠. 어디든지 1등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수환이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좀 의한.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 보수 보게 되면 AMC가 약 2400%가 올라왔고요. 게임스탑은 약 1400%가 올라왔고 기사 보니까 월가의 기사 보니까 그런 기사가 되게 많더만요. 어떤 배달원이었는데 AMC 주식을 전혀 다 몰빵 투자했다가 지금은 배달원을 그만두고 지금 은퇴했다는 소식이 전혀있을 정도까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물론 시장의 선악이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미성년자들은 투자 잘 안 하고 다 어른들이 투자하는 시장인데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밈스탑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누가 좀 마음스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좀 권해주는 주식 좋은 주식을 사는 반대쪽으로 계란과자 같은 주식입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와서 만약에 주주분들이 돈을 벌면 문제가 전혀 안 되죠. 잘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더점에 매수해서 지금도 만약에 수익 구환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제는 러스 차량이 올라오면서 기업 아이비들의 어떤 아주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펠로톤이 루프 캐피탈에서 오랜만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펠로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위험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이제 아이가 사망 사건과 함께 지금 이제 많은 니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약 한 40%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진 게 아니냐 하면서 일단 목표 주가를 140달러 제시하면서 매수기간을 제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펠로톤이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상승 여력 30%로 지금 많이 산다고 그러면 약 이 정도까지 수익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료 구독자가 89만 건인데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집에서 운동하는 게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존식이 되면 집에서 운동할까라는 어떤 그런 약간 우려? 리포트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운동하게 되면 또 바람이라는 것도 없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운동한다고 그러면 굳이 밖에 나가서 하지 않고 유럽부터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감소보다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펠로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거는 좀 빠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 중요한 포인트네요. 바람. 저는 바람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러닝머신이나 이런 사이클 같은 거에 앞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맞바람이라도 선풍기라도 하나 달아놓으면 리얼하겠는데요. 맞바람도 없고 이거 타다가 내리면 자고자고자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도. 사실은 거의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지나가면 좀 서기도 하고 가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좀 휘청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집에서 운동 안 하거든요. 갑자기 운동 안 하는데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펠로톤에 대해서 주가 많이 과도한 거는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까지 실적이 감소하거나 매출이 감소하거나 구독자가 감소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하게 차량받는 기업으로 좀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줌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줌은 일가에서는 그냥 학생들 교육력을 쓰겠지만 이렇게 뭔가 좀 리얼하게 방송할 때는 좀 뭔가 좀 교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줌은 조금 감소할 거로 보고 있는데 나중에 가봐야겠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진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데요. 아까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웃긴 일이죠. 만약에 이제 아두카노바메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알차이머의 치료제인데요. 오늘 FDA의 승인이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승인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부터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급등하다 계속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다 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임상이 실패하면 확 빠져버리고 다시 임상이 다시 한번 재돌입하면 확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를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고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두카노바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알차이머가 일단은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6대 질병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병을 앓고 있고 현재 한 600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데요. 특히 65세 인구 중에서 대략 9명 중에 한 명이 앓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간 치매에 비슷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바이오젠이 만약에 이걸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당장 수조원에 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매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골드막사스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대면 목포시카는 450달러 불발되면 목포시카는 200달러요.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달러예요? 지금 286달러.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보고서라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만큼 아두카노바드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크다. 이 바이오젠의 향후 장래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현재까지도 주가가 좀 듬나기 심한 편인데 일단 현재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DA의 위원들하고 얘기했는데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든지 하면 또 은근히 주가가 밀렸다가 그게 아니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오늘 나오니까요. 혹시 바이오젠을 보유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솔직히 안 된다고 해도 이미 여러 번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도 주가는 많이 안 빠질 걸로 보고 대신 된다고 그러면 진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급등하지 않을까 일단 오늘 밤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답을 드리는 거는 내일 시간에 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럴 때 그냥 한 10주쯤 그냥 로또 사는 기분으로 사는 거는 나쁜 겁니까? 이 프로님은 집에 한 2억 있으니까요. 사시면 되죠. 2억 중에서 이거 뭐 10주요? 10주 사봤자 뭐 한 1% 투자하는 건 뭐 1도 아니죠.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여전히 99%의 자금이 뒤에 받침되고 있는데 하시면 되죠. 농담이고요. 재미로 하는 건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젠이 그렇게 지금 현재 이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지만 이렇게까지 그렇게 할 그런 기억은 아니거든요. 물론 약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워낙 큰 매출이 달려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건데 하여간 지금 바이오젠의 연간 매출이 120억 달러예요. 120억 달러에서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거의 절반을 자주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크죠. 큰데 일단 돈을 못 버는 게 없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같은 말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요. 저같으면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부정적으로 보는 퍼센테지가 75% 이게 말이죠. 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이니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지금은 또 부정적이니 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레스위스가 일단 제가 신동방 교육기술 그러니까 뉴 오리엔터 에듀케이션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해서 사기업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사기업 기업을 제가 한 3번, 4번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의 규제가 커지면서 투자금을 하향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뜨아한 내용인데 지금 이 신동방 교육기술에 대한 주가의 모습은 철저히 규제 때문에 빠지는 건데 실적은 정말 좋아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립으로 하향 주장하면서 주가가 또 한 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오늘 더 빠지면 고점 대비 60%가 빠진 거고요.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입니다. 다 까먹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가 한 번 살짝 규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진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이비가 첫 번째 의견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저게 무슨 오프라인 학원 프랜차이즈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학원 프랜차이즈. 아, 물리적으로 오프라인 가게가 있군요. 그렇죠. 코로나가 되면서는 온라인으로 많이 저장했는데 오프라인 전 과목 학원입니다. 아, 한국으로 치게 되면 한국에 학원 있지 않습니까? 학원 업체가? 뭐 있죠. 상장된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다. 뭐 온라인도 있고. 이름을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청담러닝? 아, 그런 거. 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메가스터디? 네, 그런 거죠. 그런 건데요. 일단은 오늘 이게 하향 주장이 나오면서 또 관련된 모든 사교육 업체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 정말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한 3개월 만에 너무 급작스럽게 빠진 것 같고 뭐가 있나? 또 뭐 끌려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끌려갔나? 예전에 제가 저희가 이제 2002년에 중국을 물렸거든요. 2001년에 미국을 물리고. 근데 이제 그때 2002년에 중국을 물릴 때 가장 물릴 때 위험하게 생각했던 게 그냥 거래 정지가 막 됩니다. 그냥 한다고 하는 거고 또 사장님이 막 불려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선진시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할까 고민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적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기업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맥도날드 소식을 좀 전해드릴 건데요. 맥도날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솔직히 조금 슬픈 소식인 것 같아요. 일단 10개 지역, 시카고 지역에서 AI 매장을 시합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으로 맥 세트 딱 시키면 이제 주는 거예요. 시키는 건데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85%, 그다음에 주문은 80%의 정확성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흐리지 않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또 얘기하면 정확히 주문이 들어가서 이제 직원이 필요 없는. 그런데 80%면 5번 주문받으면 한 번은 틀린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난리 날 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시범 운영이고 조만간 상당히 거의 퍼펙트하게 올린다는 건데.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미국 전용 매장이 14,000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 급한데 직원들이 없는 데다 정유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알아봤더니 인력 수급 문제. 그러니까 인력들이 그냥 알바는 잘 채용이 되는데 약간 이제 좀 잘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급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이제 질병 같은 게 생기면 또 어차피 못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숙련된. 숙련된 노동자가 또 있나 봐요. 빠르게 딱 들으면 탁탁탁 해주는 거. 그런 거 필요하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AI로 해서 매장 운영해보겠다. 그럼 이제 전 직원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많이 또 못 나오겠죠. 기계가 되었죠.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한 소식이지만 하니까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하고. 점점 이제 정말 기계가 다 차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도 사이레노도 하죠? 있습니다. 그냥 앱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면 포장도 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딱 속도만 살짝 죽여서 가져오면 될 텐데. 굳이 사이레노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평온할 때 코로나 같은 게 없을 때.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이제 보면 알바생들 보게 되면 위생이 조금 이렇게 개념이 떨어지는 분들은 막 손이 막 더럽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계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당 3달러만 드리면 패티를 뒤집는 로봇이 있어갖고요. 이렇게 지금 뒤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원래 로봇 가게 1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만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 달러도 없다 그러면 빌려줍니다. 그렇겠어요. 월세 내고 빌려가면. 시간당 3달러만 주면 빌려주는 건데. 이게 직원 몇 명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기기가 뒤집고 밖에서는 기기가 접수해서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맥도날드가 상당히 이런 거에 앞서가는 기업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알바생들. 처음에 이렇게 사회에 나오기 전에 뭔가 알바한다고 하면 먼저 여기부터 가잖아요. 여기서 뭔가 인생에 첫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기가 들어와서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씁쓸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뭐 맥도날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돼가는 걸로 해서 일단 그러면 이제 직원이 많이 줄겠죠. 지금도 아마 키오스크 때문에 직원이 많이 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좀 그렇게 되는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맥도날드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휴대가 그렇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거는 원래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골드막사스가 오늘 보고서 낸 건데 이게 이제 골드막사스가 어떤 걸 낸 거냐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로스마진. 그러니까 그로스마진은 원래 총 매출에서 원가만 떼고 나온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높은 기업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 나올 기업들을 쭉 뽑은 건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액티비전 블리저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버라이준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이미 소비자에는 에쉬, 언더 이런 거 쭉 있는데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화면을 좀 키우셔서 찍으셔서 잘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구할 수 없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게 뭐라고 하셨죠?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로스마진이 우수한 기업들. 유지가 될 기업들. 가격 전가가 가능할 것 같은. 네. 그런 기업들을 쭉 뽑은 걸. 물론 이게 맞수들이 있고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골드막사스가 뽑은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뽑은 것보다 아니면 저가 뽑은 것보다 훨씬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쭉 보시면 되는데. 약간 제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쭉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들.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소비자에는 에쉬가 있고요. 언더우머가 있고. 그리고 또 트랙터 서플라이도 있고요. 달러, 젤너러 이런 기업들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필수비자는 필린모리스. 그다음에 콜게이트, 파마리브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P&G 이런 기업들이 보이네요. 허시도 보이네요. 허시.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허시. 허시까지 보입니다. 이것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가격 전가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잘 고르시면 좋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는데 가격 전가를 한다는 건 가격을 올려도 판매량이 줄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작 가격에 전가하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라고 하면 지금 3,000원인데 원료 가격이 올라서 3,500원으로 올려도 매출이 줄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맛있죠. 저 같은 거 맛있죠. 그러면 원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3,500원을 팔았어야죠. 처음부터? 네. 어차피 매출이 줄지 않으면. 그럼 폭리 아닙니까? 폭리? 그거 하자고 기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업은 Q와 P를 곱해서 극대화하는 점을 찾는 거라면 그게 전가가 되는 거였으면 진작 전가했어야 되는 거고 진작 전가했을 것이고 그게 Q와 P를 곱했을 때 가장 극대화되는 점이 지금 현재 가격일 텐데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격에 전가하면 P가 올라가면 Q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꼭대기보다는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전가가 잘 되는 기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로 인해서 매출의 감소가 크지 않다? 그렇죠. 크지 않다라고 보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허시가 뭔가 가격 올린다. 아니면 실제 부피를 좀 줄인다 해도 저는 그냥 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진작 올리고 진작 줄였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 우리 또 이 프로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하여간 지금 시기에는 이런 리포트가 되게 많은데요. 종목을 또 뽑아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보고 그냥 간단히 대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셨고 빅테일, 헬스케어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산업재까지 쭉 보이는데요. 산업재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모르시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IT 기업에는 어도비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도 보이고요. 또 베리사인,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쭉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네요. 한 페이지 또 있네요. 소재, 소재도 있습니다. 소재 쭉 보시면 저도 잘 모르는 기업도 있는데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볼하고 다 나오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로스 마치 퍼센테지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봤고요. 일단은 시작을 시작했네요. 오늘은 S&P500 0.04% 플러스 강부압이고요. 다운은 0.08%로 강부압, 낮상만 0.04% 약부압 정도.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제가 간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움직임이 거의 없이 출발했고요. 여기 보면 어떤 주요 종목이 있는지, 딱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이오젠이 딱 보이죠. 바이오젠이 오늘 밤에 한국 시간으로 아마 우리가 아마 내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는 2%가 올라가고 있는데 된다, 안 된다. 그런 지금 굉장히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잔잔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되나 봅니다. 네? 되나 봅니다. 2% 올라가는 것 같고 된다고는 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기대하는 거겠죠, 기대하는 거. 그렇겠죠. 저라면 저 주식의 공매도를 살짝 쳐놓으면 안 되면 공매도 된 걸로 먹고. 네, 그렇죠. 되면 저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좋고. 제가 이제 오늘 바이오젤을 많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못 맞추잖아요.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는 진짜 뭐 아니면 또 동전 분위기도 있다. 그런 게임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현재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소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존 제프 베이주스가 동생이 이름이 마크인가 봐요. 마크하고 함께 지금 블루 오리진에 탑승한답니다. 7월 20일자에. 그런데 제프 베이주스가 7월 5일 날 그만두니까요. 은퇴 기념 비행을 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위험한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다 타면. 그러니까 딱 한다고 그러니깐요. 뭔가 좀 믿음을 주는 거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밈스탁. 밈스탁이 AMC 에터테인먼트. 배드, 배스 앤 비욘드. 그다음에 게임스타, 블랙베리, 코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올라가는 것도 빠지는 것도 있는데 점점점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동기에서 움직이다가 뿔뿌리고 움직이다가 그때부터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인까지도 변동성이 커져 있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즈타운 모터스 제가 지난번에 공무에도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좀 됩니다. 로즈타운 모터스가 지금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악으로부터 빨리 하라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이거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뭔가 문제가 있겠죠. 지금 로즈타운 모터스는 그런데 악재가 터진 모습인데 만약에 이게 대기업에 터졌다고 그러면 주식이 엄청나게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로즈타운 모터스는 큰 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는 많이 안 빠지고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모델S에 플레이드 플러스가 있어요. 이건 상위 버전이거든요. 이거를 제작을 중단, 취소했습니다. 이거 제작 만드는 거를. 아예 취소했네요. 왜 취소했을까요? 하여간 이게 상당히 좀 고상의 어떤 전기차였는데 이유는 없고요. 한다고 했으니까 또 악재가 되겠죠. 테슬라 계속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볼트 조임, 안전벨트에 대한 리콜, 그다음에 중국의 판매 저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골로벌 전체 판매가 저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악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스포트 간만에 또 좋은 소식인데요. 160억 달러 주고 산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가 말을 하면 딱딱 글자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160억 달러에 인수한 건데 인수가 거의 된 겁니다. 거의 돼갖고요. 올 연말이면 인수가 완료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어쨌거나 마이크로스포트가 AI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이런 기업도 인수했고요. 저는 충분히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는 이제 오랜만에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됐는데요. 마스터카다보다는 훨씬 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빠를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비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압도적으로 마스터카드보다는. 비자카드가 한 40억 장이 나가 있거든요. 지금 카드 발급수가 당연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비자카드 쓰시니까 당연히 라이벌 마스터카드보다는 훨씬 회복이 빠르겠죠. 아까 필로토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루프캐피탈이 일단은 바위경을 제시했는데 오늘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을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은 비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비자가 현재 오늘 좀 좋은 기사가 나왔고 업그레이드가 나왔죠. 업그레이드가 나오면 보통 올라가니까요. 1.83%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스터카드에 대비해서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마스터카드 같이 올라가고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대 카드사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 테슬라가 1.6%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플레이드 플러스라는 자동차에 대한 생산 취소가 오늘 주식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또 이제 이 테슬라 보시는 분들 기사가 나왔지만 지난 금요일날 캐시우드가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좀 캐시우드가 좀 많이 매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ETF는, 액티브 ETF는 사고 나면 바로바로 공시입니까? 한 줄을 사든지. 원래는 공시 안 하게 됐는데 특이하게 캐시우드는 자기가 스스로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말이 와는 거죠. 그게 굳이 왜 보여주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동요를 일으키거나 막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보여줄, 저도 좀 의아한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오픈이 됐는데 테슬라 좀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팔 때도 판다고 하고 파는.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전부 다. 어떻게 좀 바람직하지 않죠? 뭐 살 때 팔 때 다 보여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 때 팔 때 항상 이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팔 수도 있고 그냥 뭐 내가 포트폴리오 운영상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보여주니까 저는 뭐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액티브는요. 바로바로 보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액티브가 패시브는 뻔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뭘 담았는지도 알 텐데 액티브는 정말 내 맘대로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보여줘야지 실시간으로라도 그거를 그것마저도 안 보여주면 도대체 뭘 믿고 사라는 겁니까? 그거를. 밈 주식보다 오히려 못하죠. 밈이야 저게 극장이지 뭐 알 수는 있지만 저건 무슨 마음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걸 사요. 오히려 투명하게 다 보여주자. 실시간 보여주는 게 적어도 액티브 펀드의 취지나 원칙에는 맞는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한국에 있는 미러링처럼 다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얼추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색깔이 녹색 보이는 거는 바이오젠이 가운데서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밝은 녹색 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심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앞으로 시장 흐름을 좀 본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갭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 이상 벌어지면 다시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좀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있었던 법인세 15% 하자는 것 G7에서 공예점이 나와주면서 지금 가장 타겟이 큰 게 테크 쪽이다 보니까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장 매니저께서. 그렇죠? 그게 나온 다음에 아마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그래서 가장 많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떠올라요. 아직까지 집계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법인세가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아마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걸로 왜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호서상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딱 나오면 어떤 기업이 얼만큼 할지 나오고 알려주세요. 되게 재밌는. 네. 이유와 관계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테크 쪽에 이익은 약 3%가 감소한다는 건 이미 나온 기사입니다. 만약에 세금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세금대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얘기만 나온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석 공무자님 덕분에 저희는 참 편하게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시장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영어 뉴스 다 안 챙겨봐도 다 알려주시고 후계자 키우고 계시죠? 장우석 공무자님. 갑자기 뭐 원래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대시니까 이 나이쯤 되면 갑자기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부질없는 짓인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사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오늘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 증상 각각 나타나거든요. 오늘 그럴 뻔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노션한 거를 제가 딱 봤고 연락이 왔어요. 네 했거든요. 다 그랬는데 했는데 좀 더 빨리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딱 안 됐는데 혹시 그거 맞으면 좀 몸이 막 열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딱 생각나서 오늘 이런 날은 있어야겠다. 후임자가 그렇게도 하죠. 그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보시는 분 중에요. 혹시 저는 노쇼 백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좀 의사분들 계시면 장호석 본부장님 백신 좀 구해 주십시오. 장호석 본부장님 빨리 맞으셔야 됩니다. 같이 맞는 걸로 하시죠. 노쇼 도 있고 제가 보기엔 노쇼 도 있지만 얼핏 듣기로는 이게 주사기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아는 병원에서 그냥 그거는 남는 거니까 버릴 수 없으니 아마 모르겠어요. 병원의 재량에 따라서 접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락주십시오. 대세에 크게 지장 있는 게 아니라면 알려주시면 맞고 싶습니다. 딱 한 뒀으면 됩니다. 장호석 본부장님만 저야 뭐 대체제가 많으니까요. 정프로, 김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 연락 올 거예요. 010-2090-6748 3프로TV에 광고 수주 전화인데요. 010-2090-6748 전화하셔서 장호석 본부장님 찾으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타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 출발 시간까지 봤고요.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셔야 됩니다.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6월 7일 우울한 월요일 저녁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화요일이니까 월요일보다 좋을 것이고 하루 더 지나면 또 수요일이니까 화요일보단 좋을 것이고 희망을 갖고 조금씩 행복해지는 한 주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